안녕하십니까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오늘은 제 3강입니다 해외 옵션 매도 이론 강의입니다 3강으로서 지난 강의에 이어서 항상 저는 하는 게 복습이에요 어느 정도 하기 전에 하단에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들어오십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또 문자 샵 3772를 누르고 박명균을 치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게 알아야 내가 면정을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도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워낙 해외의 것이라 저도 공부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오늘 강의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실은 지난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파트가 있었습니다 실은 모든 강의 중에서 제 2강에서 다뤘던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핵심적인 것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것은 옵션 해외 옵션 매도 거래 가능한 종목들이 뭐 뭐 있느냐 그 다음에 옵션 매도에 필요한 용어 정리 한번 알고 들어갈 겁니다 왜? 직관적으로 이게 뭣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손절 원칙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이 두 가지 손절 원칙하고 자금 관리 모든 해외 옵션 매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했습니다 초보자는 무조건 200% 원칙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할 거라면 해외 옵션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저걸 과연 300%로 할지 아니면 행사가로 할지 처음부터 좀 졸질하고 들어가요 또 이 행사가는 물타기를 할지 처음부터 계획 세고 들어가는데 보통 초보자들은 무조건 200% 원칙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총 자금 30에서 40%만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1억이 있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만 많으면 4천만 원 정도만 투입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초보자들은 연 20%, 30%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이 1년에 30%, 40%만 투자해서도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옵니다 전문가님 1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많으면 40%만 투자하면 나머지 60%는 왜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들어와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본인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종목을 다 내 의도대로 맞출 수는 없어요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손절이 연속 두세 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방향을 잘못 읽어서 그랬을 경우에 이 자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예비 비용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간혹 정석들을 하다가 이번에 최근에 옥수수가 많이 올랐다가 급나겠잖아요 그런 옥수수 같은 경우 또 천연가스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하락했고 그럴 때 간혹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럴 때 좀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운영하다가 딱 타켓이 보이면 그 타켓이 자주 보이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몇 달에 한 번씩 보여요 그런 걸 진입하기 위해서 예비 비용을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은 20%, 30% 하다가도 그런 게 보이면 단순간에 연 4, 50%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잘만 활용하면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자주는 안 온다는 거 또 기회되면 쓸면 한 겁니다 이번에 옥수수 천연가스 그다음에 초기 적정 자본은 얼마 정도? 5천에서 1억이면 좀 많은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옵션 매도 특성상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해요 적게는 옥수수 저 먹은 외 가격 현재 우리 돈으로 30만 원 정도면 한 계약 정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면 그런데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이것 가지고는 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거의 100% 확률이 큰데 거의 99% 정도 이길 확률이 큰데도 불구하고 좀 권하지 않습니다 옵션 매도는 자금이 좀 많을수록 유리해요 적어도 3천 이상은 돼야 좀 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손주론 시기입니다 이거 못 지키실 분들은 단언컨대 해외 옵션 매도하면 안 됩니다 국내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것도 또 자금 관리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강에서 욕심 때문에 그랬죠 수익이 나아 그러다 보니까 총 자금의 거의 90%, 80%, 90% 많게는 거의 100%를 투자해요 수익이 나니까 내가 잘하는 거 없다 생각하고 이러다가 가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내 의도대로 90%를 투자했는데 내 의도대로 흘러가서 수익이 나면 엄청난 수익이에요 한 달에 10%, 20%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달성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반복되니까 그냥 다음에 고그라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총 자금의 30%, 40% 많으면 50% 이 정도가 활용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해외 옵션에 대해서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지난 강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해외 옵션 제가 강의할 건데 그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손절 원칙하고 자금 관리 자금 관리 핵심은 또 뭐다? 욕심이다 욕심 제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자금의 30%에서 40%만 활용하라라는 것을 누누이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격적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거래 가능한 해외 옵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걸 살피기 전에 먼저 해외 선물 먼저 살펴볼게요 국내 해외 선물은 증권사가 도입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옵션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옵션을 시작하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안 되고 또 일부 증권사는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해외 선물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해외 선물도 증권사마다 종목이 다 다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통화 통화는 정말로 개수가 많아요 여기는 옵션하고 관련된 주로 위주만 제가 지금 몇 개 선물을 써놨습니다 통화, 호주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 스위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수 가장 대표적인 게 S&P 나스닥, 다우, 독일 닥스, 항생, 이렇게 많죠 엄청 많아요 가장 많아요 지수 관련된 선물이 그다음에 요즘에 어제 미국에서 발표 하나 했죠 채권 가격이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설이 나오니까 10년 물 채권, 2년 물 채권, 5년 물 채권, 30년 물 채권 또 독일도 있고 유럽도 많아요 채권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선물에서는 금속 가장 대표적인 게 골드, 금이죠 실버, 카퍼 은하구, 구리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백금도 있고 많아요 금속도 그다음에 에너지 가장 대표적인 게 WTI 그럽니다 미국 텍사스산 원유입니다 크루드 오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크루드 오일 그럽니다 또 브렌트, 영국, 북해산 원유입니다 브렌트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거 말고도 난방류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그다음에 농산물, 축산물 가장 대표적인 기업 3개 옥수수하고 밀하고 대두하고 옥수수는 콘 밀은 휘트 대두는 소이빙 그러는데 선물에서는 대두박 대두박이 뭐예요 대두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 있죠 이게 사료로 쓰는 거예요 대두박 대두유, 콩기름 기름 짠 거 콩으로 콩입니다, 콩 대두는 콩이에요, 콩 우리 콩기름입니다 콩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 그다음에 생우 생우도 있고 비우구도 있고 또 돈육 돼지고기 있으면 돼지고기 많아요 실은 증권사에 따라서 농산물이 옵션에 들어오면 상당히 좋아요 커피도 있습니다 냉동 오렌지도 있습니다 선물 중에 그런데 아직 증권사들이 옥수수와 밀과 대두만 지금 옵션에 있어요 나머지 커피라든가 냉동 오렌지 왜 제가 이런 종목들의 옵션을 좋아하냐면 계절성입니다 냉동 오렌지 11월 달에 수확해요 10월 달에 수확해요 그럼 가격 급락해요 수확이 되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모든 게 밀도 마찬가지예요 옥수수도 원래는 지금이 하락 시기예요 파종이 끝나고 나서 계절성이 보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참 좋아요 그래서 계속 증권사에 얘기를 해요 농산물, 축산물 이 옵션 좀 많이 이런 친절히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증권사에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 이용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이 옵션 이용자가 많아지면 아마 증권사에서도 안 할 수 없겠죠 수수료 나오는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방송이 흥행과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장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참여가 중요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면 증권사의 환경도 상당히 좋아져요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만 증권사에서는 아직 돈이 들어가니까 한 종목을 런칭하려고 해도 미국 거래소에 돈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난색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증권사에서도 종목을 늘리겠죠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증권사 할 겁니다 선물은 여기 써는 거 말고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 가능한 해외 옵션 종목들입니다 먼저 지수 지수 살펴보고 그다음에 통화 금리 채권입니다 에너지 농산물 금속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지수 옵션은 가장 많이 대표적인 게 미니 S&P500 옵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다 그다음에 다우 증권사보다도 달라요 어떤 증권사는 미니가 다우가 없는 데가 있어요 또 어떤 증권사는 다우가 있고 그다음에 위클리 옵션이 국내서도 몇 년 안 됐죠 위클리 옵션 나온지가 1주, 2주, 3주, 4주 이런 식으로 미니 S&P500만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없어요 국내에서 아마 미국은 있을 건데 아마 국내에서는 S&P 미니 위클리 옵션만 지금 런칭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 마이크로 옵션 마이크로 옵션 마이크로 미니 S&P500입니다 이 종목이 실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왜? 개인들이 하기에는 좋아요 왜? 증거금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도 어떤 증권사는 있고 제가 지금 오늘 다음 강의에 시작할 증권사는 또 없어요 그래서 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쪽 증권사에서도 마이크로 미니 S&P 미니의 절반입니다 절반 10배입니다 10배 이게 증거금이 1천만 원이면 얘는 100만 원이에요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개인들은 이게 있으면 좋은데 아직 있는 증권사도 있고 없는 증권사도 있고 그다음에 닥스 옵션 독일 지수입니다 닥스가 그다음에 유로스 닥스 얘네들은 유로로 거래합니다 이쪽은 미국 거니까 달러로 거래하고 얘들은 유로로 거래해야 되고 어디에서 거래소가 달라요 유렉스라고 그다음에 H쉐어 항생지수 들어보셨죠? 중국 거 이건 홍콩 달러로 어디서? 홍콩 거래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래 니케이 옵션인데 증권사마다 달라요 SGX 싱가포르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이건 또 에나로 거래돼요 증권사마다 다 달라요 어떤 증권사는 이게 아예 음리도 있고 그다음에 지수 살펴봤고 이번에는 통화 통화 선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옵션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호주 달러하고 유로하고 엔화가 대표적이고 파운드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증권사마다 세 개의 부분은 호주 달러하고 유로하고 엔화는 많이 씁니다 지금 어제 구제하고 어제 달러 강세가 되면서 나머지 달러들이 다 하락으로 지금 곤두박치 쳤습니다 워낙 강하게 달러가 올라가니까 나머지 호주 달러나 유로나 엔화가 다 지금 하얀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상승하니까 금도 최대 폭락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상관성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채권 결국은 이게 금리 때문에 여동치잖아요 10년물 채권 30년물 채권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옵션에서는 여기 두 개만 있어요 현재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게 선물은 많이 있는데 채권 선물이 그런데 옵션에서는 두 가지 뿐입니다 10년물 채권하고 30년물 채권 미국 겁니다 에너지 에너지도 선물은 많이 있습니다 난방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크루드 오일하고 천연기에서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농산물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은 옥수수하고 밀하고 콩 대두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속 대표적인 게 옵션에서는 골드하고 실버 그런데 이 실버는 또 모 증권서는 또 없어요 금만 있고 금도 뭐야 금속도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리도 거래가 잘 되거든요 구리 옵션도 있으면 좋아 그런데 없어 금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의 옵션은 다 달러로 거래됩니다 그런데 아까 유렉스 그것은 유렉스에서 시작한 것은 런칭한 것은 유로로 거래되고 그다음에 아까 항생기수 옵션이나 HCR는 홍콩 달러로 거래되고 니케이 옵션에는 엔화로 거래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달러로 거래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하고 옵션 살펴봤습니다 거래 가능한 옵션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게 용어 정리예요 왜 용어가 좀 중요하느냐 앞으로 계속 저와 공부할 건데 용어는 알아야 돼 용어는 직관적으로 저게 뭐다 내가 무슨 말 하면 이거구나 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게 뭐지? 그때 책 찾아보고 그러면 님이 좀 늦어요 한 템포 그래서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이해됩니다 주식 뭐 같다 놨잖아요 삼성전자다 가격이 얼마다 그것만 파악하듯이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월물이라는 게 있고 기초자산 행사가격 등가격 외가격 내가격 증거금 여기서 이제 이 행사가격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공략하는 것은 이 가격이 세 가지 있죠 등가격 외가격 내가격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주로 공략하는 건 외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금이라는 단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행사가격하고 증거금도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월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과 달리 월물은 모든 선물과 옵션은 월물이 존재해요 즉 전해진 날짜에 소멸합니다 삼성전자다 상장 폐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선물 옵션은 매달 끝나는 것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끝나는 것도 있고 자기가 끝날 운명이 정해졌어요 다 선물은 매월 월물이 매월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수 선물이나 금리 선물 아까 채권 선물이 있습니다 얘들처럼 3개월에 하나씩 월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혹시 국내 옵션 하신 분들 선물 하신 분들 코스피 선물 옵션 코스피 선물 선물입니다 옵션이 아니고 코스피 선물 3개월에 한 번씩 있습니다 우리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지수 선물은 존재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S&P도 마찬가지고 선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옵션은 매월 월물이 존재합니다 매월 옵션은 그 차이점입니다 선물도 어떤 선물은 매월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수 선물이나 금리 선물처럼 선물 자체가 3개월에 1년에 4개씩만 4개만 3, 6, 9, 10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옵션은 매월 존재하는 거예요 3월물 4월물 5월물 6월물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있구나 선물과 옵션은 월물이 있구나 그런 개념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수 선물의 옵션을 하나 S&P500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수 선물입니다 S&P 선물이 선물 옵션이 아니고 S&P2 미니 S&P500 6월물 9월물 12월물 3월물 3, 6, 9, 10이만 있죠 그런데 미니 빅스 빅스토 빅스입니다 빅스 쉽게 말하면 이 선물은 매달 있네 지수 선물이면서도 불구하고 5월물 6월물 7월물 8월물 매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수 선물이며 경우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그만한 빅스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옵션은 3, 6, 9, 10이 지수 선물은 3, 6, 9, 10이만 있습니다 또 보시면 니케이 CME 니케이 5월물도 있네 좀 특이하네요 그 다음에 7월물도 있고 8월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결론을 이렇게 내립시다 모든 대부분의 지수 선물들은 3, 6, 9, 10이만 존재하더라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옵션을 보겠습니다 옵션의 월물 S&P500 옵션의 월물 옵션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옵션은 매월 존재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미니 S&P 옵션을 보니까 해의 옵션입니다 지수에서 옵션을 보니까 3, 6, 9, 10이 매달 없네 왜 그러죠 질문 들어올 겁니다 질문 들어올 겁니다 예전에는 매달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생기면서 위클리 옵션이 생기면서 이제 분리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1주, 2주, 3주, 4주 이게 위클리 옵션입니다 위클리 옵션에 나머지 월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위클리 제가 3주 걸 클릭했는데 보시면 5월, 7월, 8월 있죠 나머지 아마 1주나 2주나 4주 여기에 6월 무리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달 존재해요 옵션은 또 하나 이제 이번 에너지 일부러 선물을 지금 다 가져왔으면 우리가 거래 가능할 수 있는 선물 직관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 선물 해외 선물에서 에너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선물 종류가 싹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 선물은 크루드오일을 봅시다 크루드오일 5월물 6월물 7월물 8월물 거의 매달 있습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 4월물 5월물 6월물 7월물 거의 매달 있습니다 에너지 선물은 옵션도 당연히 매달 있겠죠 크루드오일 옵션의 월물입니다 크루드오일 아래에게 천연가스입니다 옵션 6, 7, 8, 9, 10 11, 12 콜옵션 쪽에서 푸드옵션도 마찬가지고 6, 7, 8, 9, 10 11, 12 매달 있습니다 옵션은 월물이 이번에는 통화 선물 우리 FX 그러잖아요 통화 선물 가장 우리가 옵션에서 많이 하는 게 호주 달러인데 5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다 있지만 주로 거래는 이 우리 369, 12 이 3월 6월 9월 6월 달만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거래량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7월, 8월부터 거래는 있는데 대부분의 거래는 주로 어디서 369, 12에서 369, 12월물 선물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통화 선물도 당연히 옵션 그런데 옵션은 매달 있습니다 호주 달러 옵션입니다 호주 달러 6, 7, 8, 9, 10 11, 12 다 있죠 이게 제일 위에 호주 달러 유로 엔화입니다 호주 달러 예를 들면 옵션 콜옵션 푸드옵션 6, 7, 8, 9, 10 11, 12 매달 있습니다 이번에는 채권 요즘에 화두입니다 금리 인상 실은 금리가 어려워요 저도 그런데 금리 인상 설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채권은 하락 금리하고 채권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 인상하니까 채권은 급락하고요 금리 선물의 월물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게 10년물 채권입니다 6월 9월 12월 아까 지수 선물하고 금리 선물은 3, 6, 9, 10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유로 달러 이거 채권인가 봐요 그런데 얘들은 5월 6월 7월 8월 다 했더라고 거래를 저는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선물은 유로 달러는 결론 금리 선물도 주로 3, 6, 9, 10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매달 있습니다 10년물 채권 이게 30년물 채권이에요 증권사마다 표기방법이 좀 달라요 이번에는 금속 골드 선물입니다 매달 있습니다 5, 6, 7, 8 매달 있어요 구리도 마찬가지고 5, 6, 7, 8 매달 있습니다 금리 인상설이 나오니까 달러 강세가 되면서 아마 골드가 엊그저께 제가 본 최근 근래 가장 큰 폭으로 그냥 급락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급락할지는 몰랐어요 그만큼 금리하고 달러하고 금하고는 연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금 옵션을 봅시다 금 옵션 골드 옵션을 보면 다 있습니다 6, 7, 8, 9, 10, 11, 12 다 있어요 매달 있습니다 이걸 숙지하셔야 됩니다 선물은 간간이 있을 수 있지만 옵션은 매달 있구나 가능 거래 매매 가능한 옵션 원문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이번에 마지막 농산물 농산물 옥수수 봅시다 농산물 선물입니다 옥수수 보면 5월 7월 9월 12월 6월이 없네 8월도 없네 10월도 없고 11월도 없고 좀 달라요 어떤 것은 대두 같은 경우는 소이빈 대두입니다 콩입니다 콩 콩 같은 경우는 8월물이 있네 또 9월물도 있고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옵션 옥수수 옵션 보겠습니다 옥수수 옵션 보면 매달 있어요 6, 7, 8, 9, 10 아마 생성될 겁니다 조만간에 때가 지나면 10월물 지금은 이제 최근 월물 6월, 7월, 8월, 9월만 존재하는데 나중에 이게 사라지면 서서히 생겨납니다 즉 결론 모든 옵션은 매월 존재하더라 매달 월물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옵션을 월물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기초자산이란 말 기초자산 모든 옵션은 기초자산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옵션은 선물을 추정합니다 즉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 옵션 가격은 움직여요 옵션이 추정하는 선물이 그 옵션의 기초자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옵션은 첫 강의 때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선물이 가는 큰 줄기는 선물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또 아닙니다 다음 강의 때 설명할 건데 큰 그림을 하든 간에 선물을 추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선물이 움직임에 따라서 옵션 가격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옵션이 추정하는 그 주인이 누구냐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바로 그 옵션의 기초자산입니다 모든 옵션은 기초자산이 존재해요 모든 옵션은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P 5월물 옵션의 기초자산은 S&P 6월물 선물입니다 자, 왜 그러죠? 5월물 선물 아니에요? 자, 아까 S&P는 3월, 6월, 9월, 12월 선물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월물 옵션은 어디 거예요? 6월물이 기초자산이에요 S&P 6월물 기초자산은 6월물 옵션의 기초자산은 뭐냐 6월물 선물입니다 당월물 선물이에요 또 원유 6월물 옵션의 기초자산은 6월물 선물이고 원유는 선물도 메달이 쓰다 있습니다 옵션도 메달이 있고 그래서 그 같은 옵션의 월물과 선물 옵션의 월물이 같아요 원유는 그다음에 옥수수 6월물 기초자산은 옥수수 7월물 선물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옥수수 6월물이면 옥수수 6월물 선물 아닙니까? 기초자산은 그런데 옥수수는 6월물 선물이 없어요 즉 해당 옵션의 월물과 같은 월물의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이 기초자산이에요 S&P 3월물 월물의 기초자산은 옵션 3월물 옵션의 기초자산은 S&P 3월물입니다 3월물 옵션의 기초자산은 3월물 선물이에요 해당 옵션의 월물과 같은 월물의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이 기초자산이에요 그런데 해당 월물과 같은 월물의 선물이 없어 그럼 뭐야 그 다음 선물이 기초자산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아까 선물 본 걸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S&P로 이걸로 할게요 채권으로 10년물 채권입니다 10년물 채권 선물은 6월 9월 12월 존재합니다 그러면 6월물 옵션 6월물 옵션의 기초자산은 누구다 이 6월물 선물이에요 그러면 7월물 옵션은 7월물 옵션의 기초자산은 누구냐 바로 그 다음 선물 9월물 그럼 또 8월물 옵션의 기초자산은 누구냐 10년물 채권의 8월물 월물의 기초자산은 누구냐 얘도 9월물 선물이에요 왜 7월 8월 선물이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선물이 기초자산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월물 옵션의 10월물 옵션의 기초자산 12월물입니다 왜 11월 10월물이 없기 때문에 또 11월물 옵션의 기초자산도 12월물이고 당연히 12월물 옵션의 기초자산은 11월물입니다 이렇게 이해 됐습니까 선물을 보고서 숙제됩니다 막 찾아봐요 7월물 옵션이 기초자산이 뭐지 7월물 선물인가 아닙니다 얼른 그때는 뭐야 종목 안내창 들어가서 선물이 몇월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게 행사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에서 행사 가격 여담으로 잠깐 브레이크탐 제가 일부러 지금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고민했어요 넥타이를 메고 할까 메고 할까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던 우리는 미국하고 봉이 반대니까 빨간색이면 우리는 수익입니다 파란색이면 손실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가 빨간색으로 물들었으면 해서 일부러 빨간 넥타이를 메고 할까 앞으로 넥타이 고르는 것도 귀찮고 해서 생각한 거예요 계속 이 빨간색 넥타이만 착용할 생각입니다 왜 여러분의 계좌가 빨간색으로 물들었으면 해서 행사 가격 행사 가격과 증거금 중요합니다 행사 가격은 다르게 표기된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옵션 매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행사 가격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다 보면 행사가 1000 행사가 500 행사가 900 행사가 700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행사가 원유가 지금 70달러잖아요 행사가 80 행사가 90 그런 말을 쓰거든요 행사가 50 대체 그 행사가 뭐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도달해서는 안 되는 가격이 있어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빈 공란 하나 만들어봤는데 지금 원유가 현재 이렇게 해서 한 70달러 됩니다 이 지점이 현재 어떤 분은 90달러가 절대 안 될 것이다 1배럴당 현재 70달러인데 한 2개월 후에 90달러가 절대 안 될 것이다 라고 옵션 매도자입니다 이런 매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옵션 매수자는 반드시 2개월 후에 90달러가 될 거야라고요 90달러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면 이 90달러가 그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이거 행사 가격이 되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자 80달러야 어떤 분들은 80달러까지는 절대 올라오지 않을 거야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80달러까지 반드시 올 거야 이 80달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달러가 하나의 행사 가격이 되는 겁니다 또 거꾸로 50달러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개호로 50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그런데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니야 절대 50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 50달러를 가지고 서로 가격을 주고 받거든요 그러면 이 50달러가 하나의 행사 가격으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쉽게 이야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또 누구는 40달러야 옵션 매수자는 40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그래프팅 하는 거야 옵션 매도자는 40달러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서로 이 40달러에서 가격을 흥정해요 이 40달러가 하나의 행사 가격이 되는 겁니다 현재 원유 선물 가격이 70달러인데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80달러까지는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고 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80달러까지는 절대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면 양 당사자는 이 80달러에서 가격을 흥정해요 이 80달러가 하나의 행사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 행사 간격 범위는 기초 선물 계약에 따라 달라요 종목보다 다 다릅니다 표기방법이 다르니까 각 상품별 고유한 간격 규칙이 있어요 저는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냥 표를 보고 그냥 분석할 뿐입니다 알 뿐입니다 몇몇 상품의 경우는 같은 상품이라도 만기 시점에 따라 간격이 달라져요 또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행사 간격이 더욱 저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원유옵션 행사 가격입니다 원유옵션은 0.5달러 차이로 65 있죠 65 65.5 66 66.5 이렇게 0.5달러 차이로 행사 가격이 조밀하게 지금 분포해 있어요 아래는 마찬가지고 64.5 64.0 0.5달러 차이로 행사 가격이 조밀하게 짝이 있습니다 원유는 대부분 항상 이래요 그런데 옥수수 옵션 행사 가격을 봅시다 지금 표기방법이 다르다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어떤 곳은 640 6.4 표현을 해요 1단위 부셰를 그러는데 1단위당 원래 6달러 6달러 6.4 6달러 4센트 그런데 지금 640인데 옥수수 옵션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최근 3개월 최근 7월 8월 9월 최근 3개월 치는 5센트 차이로 존재해요 행사 가격이 600 600 605 610 이게 6점이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센트입니다 지금 5센트 차이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 이후 월물 10센트 차이로 움직인다 무슨 말이냐 12월물 봅시다 지금부터 3개월 이후죠 그런데 640 630 10센트 차이로 움직여요 같은 종목이라도 행사가가 달라요 표기 방법이 그래서 아까 여기서 뭐라 했어요 위에서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행사 가격이 더욱 저밀해진다 그 말이 지금 이 옥수수 말입니다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은 만기일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 가격이 5센트로 조미력이 짜진다고 그런데 멀었다 많이 남았어 만기일이 그러면 행사 가격이 좀 이렇게 10센트적으로 벌어집니다 종목도 달라요 S&P도 마찬가지 S&P도 다시 한번 그 다음에 행사 가격 말고 오늘도 중요한 게 이 가격 개념들 가격이란 용어들 등가격이란 용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등가격 외가격 뇌가격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행사 행사 가격 배웠습니다 이번에 기초자산 행사 가격 등가격 외가격 뇌가격 원유옵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5월물 옵션 제가 이 차트를 만들 때 5월물로 잡았습니다 5월물 원유 선물 가격이 59.49이다 이럴 때 아까 원유 행사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0.5 차이로 이렇게 벌어졌죠 원유 행사 가격은 0.5 단위로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등가격이란 건 뭐냐 현재 선물 가격에서 이 행사가에 가장 가까운 가격 이게 등가격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5월물 선물 가격이 59.49입니다 그럼 여기 봅시다 59.49에서 여기에 가장 가까운 건 뭐예요 59.5죠 59.5가 등가격이 되는 겁니다 등가격 영어로는 ATM 그러는데 나중에 또 기회를 좀 하고요 그냥 우리말로 등가격이란 영어를 써요 59.49와 가장 가까운 가격 59.5가 등가격입니다 그럼 콜옵션 외가격 콜옵션 내가격 콜옵션에도 외가격이 있고 내가격이 있고 푸드옵션에서도 외가격이 있고 내가격이 있고 개념 설명하면 콜옵션 외가격은 등가격에서 위쪽에 있는 행사가격 콜옵션 내가격은 등가격에서 아래쪽에 있는 가격 이것 좀 얼른 봐서나 이해가 안 됩니다 표로 볼 겁니다 푸드옵션 외가격 등가격에서 아래쪽에 있는 행사가격 푸드옵션 내가격 등가격에서 위쪽에 있는 가격 어렵죠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다 못 끝내릴 것 같아요 한 대까지 빨리 진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아까 원유옵션을 봤봤습니다 59.5가 5월물 기준입니다 위월물 또 틀려요 위월물은 선물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59.5가 등가격이에요 그러면 콜옵션 왼쪽이 콜옵션 오른쪽이 푸드옵션입니다 콜옵션 같은 경우 이 위쪽에 있는 가격 59.60 60.5 이 위쪽에 있는 가격을 외가격이라고 그래요 푸드옵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가격 59.5보다 아래쪽에 있는 가격 이것을 외가격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콜옵션 같은 경우 등가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가격을 4가격 푸드옵션 같은 경우 등가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걸 외가격 서로 이렇게 반대죠 대칭이 이러죠 우리가 여기서 공략하는 거무입니다 이 외가격입니다 외가격 콜옵션에서 외가격 푸드옵션에서 외가격 그것도 지금 59.5면 저 멀리 한 80달러 90달러 100달러짜리 이건 60달러다 그러면 저 40달러 30달러짜리 얘네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외가격을 우리가 공략하는 것은 우리는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 중에서 어떤 것을 공략해야 하는가 먼 외가격 행사과를 공략합니다 이건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먼 외가격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증거금 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간상으로 증거금을 다 할 수 있으려는지 좀 보겠습니다 못하면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증거금이 뭐냐 옵션 매도 한계약 진입시 필요한 최소 자금을 증거금이라고 그래요 9월물 원유옵션 행사과 50을 푸드옵션 매도 진입하고 싶다 가정했어요 현재 행사과 50의 푸드옵션 가격은 0.26 즉 260달러 입니다 옵션 매수할 때는 현재 가격인 260달러만 있으면 진입 가능해요 옵션 매수자는 근데 옵션 매도자는 979달러 가 필요해요 왜 그러지 증거금 또 설명할 겁니다만 증거금 보니까 옵션 매도 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979달러 가 필요하더라 왜 그러냐 옵션 매수에 비해 증거금이 왜 많이 필요하냐고 왜 많은 자금이 요구되냐고요 이론상 일강에 있었습니다 이론상 옵션 매도는 이익은 한정돼 있고 손실은 무한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모를 손실에 대비해서 증권사가 잡아두는 보증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사 손실을 안 봐야 되니까 이게 증거금이에요 그래서 좀 많아요 원래 매수 금액보다 옵션 매수에서는 증거금이라는 용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증거금은 선물과 옵션 매도에서만 필요한 용어예요 증거금은 뭐다 만약에 대비해서 증권사가 그냥 보증금 담보 형식으로 잡아두는 돈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옵션 매도 증거금은 매일 바뀝니다 자신의 포지션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 증거금은 낮아지고 불리하게 움직이면 증거금은 높아져요 초보자는 이 증거금 활용 잘해야 됩니다 이 증거금을 알아야 연수익률 연간수익률 월간수익률을 정하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증거금을 모르면 이 수익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진입할 때 항상 내가 옵션 매도 해외 옵션 매도 장점이 뭐랬어요 처음부터 얼마를 벌지 알고 진입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증거금을 알아야 내가 이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투입해야 되지 30만 원 투입해야 되나 50만 원 투입해야 되나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이 증거금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증권사마다 증거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증권사 선정도 중요해요 지금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제 준비 자료입니다 시작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중요한 거 오늘 뭐 배웠습니까 행사 가격 행사 행사 가란 표현을 씁니다 또 기초자산 월물 증거금 이 세 개 좀 자연스럽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행사 가가 뭐다 월물이 뭐다 이런 부분들 자 오늘 뭐 3강 저도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거 계시면 언제든지 하단에 QR코드의 카메라가 되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샵 377이 치시고 방문 치시면 소통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다음 강의 때 더 좋은 4강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use sabemos 5 Gee 얼마 지금 신원 어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